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3, 4, 5, 5, 6, 8학번 소녀기들아 반가워! 안녕! 우리는 동남아 사업단이 지원하는 건강개발을 수행 중이야! 먹고! 즐기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희들도 동남아 사업단과 함께 멈추 2018년이 되길 바라야겠다! 안녕! 감사합니다! 소녀기들아! 이제 시작하 door! 동남아 사업醒 3 경 нос 40ates! 예뻐!! ivory 오드 신이 appearing 지키기 듣고싶 knife